Q. 나한테 잘 어울린다. 어디가 하지? 물감이네. 큰일 났다. 색이 그려야 되나? 약간 미술을 해놨으면 좀 도움이 됐을까? 여기 여기 다 까만데? 이거 어떻게 따라왔냐? 여백입니다 원래 이렇게 세워놓고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눕혀서 눕혀서 엉덩이 군나 긴데? 지금 눕혀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 아니야 이거 막 물껍 칠하면서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 진짜 안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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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보면 되게 예쁘죠 막 치러서 보면 그냥 답이 나올걸 이거 왜 두렵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나중에 이까지만 처리해주세요.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. 아, 성진도 뭐 이상해 놨어요. 이건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. 웃기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야,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었잖아. 딱 바깥게 됐는데. 근데 내가 그린다는 느낌으로 간다. 차렬로 됐는데? 불 생각보다 길다. 너는 어떻게 할지? 이리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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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서. 그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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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